네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2005년도에 유튜브 동영상을 처음 올리기 시작했고 1년 후에 구글에서 일을 16억 달러 이상 주고 인수를 했더군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회원수 10억 명이 넘는 거대한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최초로 2005년도에 올렸던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의 엘로핀입니다. 이 놈은 정말 정말 짧은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고 찍은 영상인데요 코끼리 코가 끝내준다 이런 영상이죠 세계 최초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뷰스가 거의 뭐 4700만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던 거죠 오늘날 올라가고 있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그 수준이 매우 높아졌죠 굉장히 수준도 높고 화질도 좋아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쫓아 다녀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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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